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우리 45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복서를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나만의 시간,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제목은 나만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쁠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나만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5시 반에 출근을 하셔서 차가 밀리니까 미리 직장에 가셔서 시간을 갖고 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지교에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 안에 되시는 분도 간호사인데 직장에서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빠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하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약에 필요한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4대인 10장 38절 같은 경우도 기도에 대한 부분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놀러 다니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열정의 복음을 가진 전자들은 필요한 것이 나만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독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이루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서 피해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만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 45절 46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그리고 홀로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아침에 모인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나만의 시간들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 안 나오고 바쁜 우리 남자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밀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사역에 대한 어떤 인도함 받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묻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지칠 때 또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가범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끔 저는 김포에서 오거든요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될 일이 많은 거죠 불신함과 싸워야 되고 또 사단과의 싸워야 되고 복음 다음으로 근본 문제 해결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것이 예수님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치유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들은 몇 시간씩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치유가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누가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이거 한 번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뭐라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한 1년인가 6개월을 새벽 기도에 다닌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생부 회장이었거든요 물론 사명 감동 때문에 새벽 기도에 다닌 건 아니고요 부회장 강성심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좋아서 다녔지만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저는 그래서 새벽이 새로워요 그때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거의 1년을 다닌 적이 있어서 새로워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8절 29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베드로와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만큼 평상시에 조용한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단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번 주 말씀 같은 경우도 열정의 복음 전도다인데 하나님 저에게 복음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유리성을 깨닫고 불신사 상태를 깨닫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도 필요하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열정이 아무 데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왜 바울은 열정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할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큰 은사를 주기를 원할까요? 그 은사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저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집중을 주시고 왜 방해가 많을까요? 왜 불신앙이 많을까요? 왜 사단은 역사할까요? 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성룡충만 달라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도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 장 꽉 못에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앞에 쓰는 사람이 중요해요 간증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강사들이 중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피폐하고 메마르게 되거든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네일 6장 10절을 다네일이 그냥 하루에 세 번 기도했는데 풀물불 속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죽음이 두려운데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영적인 비밀과 흑암 세력과 창세기 3장과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44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6장 39절도 그렇고 예수님도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사단과의 결투를 벌였거든요 죽음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든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암환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암환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그냥 말씀은 얘기 안 하고 기도와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중요함 왜냐하면 필리버스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에베소서 3장 14-2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석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하기를 충만한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불신자 상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너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크고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고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성 가동되어 있지 사단에게 잡혀 있지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바울은 결론 내렸지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것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행복하니까 반대편에 저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번 주 말씀처럼 열정의 복음 전도자 그러면 열정은 청년만 열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70, 80 넘으신 분은 열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방재일 목사님이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교사님들이 와서 잠은 묵기도 하고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5세인데 그러면 100세 때 설교한 거 보세요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70세가 됐는데도 힘이 티미해가지고 열정이라는 것은 나이도 물론 열정이지만 그 열정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과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깨닫고 보고 체험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속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용한 시간, 나만의 시간에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가끔 이런 기도 해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을 좀 지배를 해주세요 제 생각이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좀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수년 전이죠 아주 아주 수년 전인데 58전도에 되시는 분이 아주 수년 전이에요 축구를 차는데 이분이 공차다가 말다가 여기다가 주사 같은 걸 넣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당뇨 환자라나 인슐린 주사를 넣더라고요 본인이 컨트롤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당이 떨어졌다고 당근을 먹더라고요 자기가 컨트롤하더라고요 나만의 시간이 뭡니까? 집중의 시간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영적 문제가 있고 어디에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구해야 되고 어디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2, 3, 7 나라 살아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고쳐서 실천해야 되고 열정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캠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역의 흑암을 어떻게 꺾어야 되고 내 회사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거든요 직접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매일마다 그러면 나만의 깨달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여기 새벽에 모인 분들은 잘 하고 계신데요 나만의 시간, 집중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대로 혼자 항상 혼자 산에 가시고 혼자 나는 꼭 실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예요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보는 게 해보긴 해봤다 말씀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여러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아무리 심각한 영적 문제를 할지라도 집중한다면, 복음에 집중한다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만의 시간에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잖아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래서 캠프 현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높아진 이론의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이 지역의 우상과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기도할 때 함께라는 단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라는 거죠 보통 우리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고 나가기 전에 직면해야 하잖아요 직면할 땐 두렵잖아요 직면할 때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체면수를 건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 그렇게 사단과의 싸움과 어떤 죽음과의 싸움과 질병과의 싸움과 불안과의 싸움과 염려의 싸움을 직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할 게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는데 제발 전도 캠프 하는 거 외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시간 날 때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도록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지금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도 하면 되잖아요 반대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싸우고 가정들이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졌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덮는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 들으면 되거든요 말씀만 남자분들 기도 안 되면 말씀만 계속 듣고 그리고 들은 거 가지고 묵상하면 되거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조용한 시간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